한국어 셔츠 안녕하세요. 한국어 셔츠입니다. 오늘의 정답은 시입니다. 우선 제가 간단하게 이 곡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. 이 곡은 거둥치님이 만내신 고팡과취입니다. 내용은 한 여자분의 출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. 그리고 이 곡은 거둥치님이 직접 작사와 작곡 그리고 놀이까지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본 영상은 약 60편의 드라마를 편집한 영상인데요. 이런 영상 어떻게 편집했는지 모르겠어요. 편집점님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고생하셨어요. 그리고 이 영상 안에는 결혼과 죽음의 군상이 있다던데 과연 어떤 영상일지 어머니 깡카이! 팅팅바! 시작! 확실히 결혼할 때 입는 전통의상이 정말 아름답습니다. 뭐야? 립스틱 바른 건가요 여러분? 딱! 아마 칫한 다음에 뭔가 출가한 영상이네요. 다들 행복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고 합니다. 근데 이 노래가 되게 신비스러운 그런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예쁘죠 여러분 어이 샤오쟌 와 진짜 하나같이 다 아름답다 특히 이 친한 악세나리들이 진짜 아름답다 진짜 아름답다 진짜 아름답다 근데 전통의 노래를 들어서는 모습이 참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스타일이 좀 맘에 와요 아 아 아 아 우리 노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래 부르실 우리 노래 부르실 우리 노래 부르실 이 노래 부르실 이 노래 부르실 약간 본인이 정말 희해서 비록한 것 같아요 이 노래 부르실 이 노래 부르실 영광 근데 분명 멜로디는 안이 비슷한데 이 진실적인 장면하고도 이 매력이 잘 어울리네요 신기하다 와 여러분 이렇게 끝났네요 네 우선 이 영상을 보면서 편집하신 분 정말 대단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보시지 않으시겠지만 이 앞부분은 계속 출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분위기랑 이 노래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뒷부분은 여러분도 보시지 않으시겠지만 되게 좀 슬픈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함없는 이 노래의 멜로디랑은 참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와 저는 되게 신기하네요 와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 앞부분에 봤던 그런 그런 전통 결혼 의상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 곡을 슈앤슈앤 정말 많은 친구 여러분들도 있었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편집하신 분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네 찐티엠 80분 다음 썰으리라 넘어 샤스셈바 끝 바이바이